저는 올해 3월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노베이스로 시작하여 많이 힘들었지만, 학원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기초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물리교수님은 항상 열정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수업을 하여 물리과목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한국사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지만, 한국사 교수님께서 재미있고 세부적인 수업을 하셔서 집중하기 수월했습니다. 또한 학원에 가면 팀장님께서 항상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서 관리를 받으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 준비할 때는 팀장님과 본부장님께서 첨삭을 자주 해주시고, 면접의 기본적인 것을 모두 잘 가르쳐 주셔서 최종 합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학원을 다닌다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도 항상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 모두의 합격을 기원합니다.